지금부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어로는 Object Oriented Programming, 줄여서는 OOP라고 부르는 프로그래밍의 패러다임 또는 어떤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언어의 특성,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을 한번 봅시다. 객체 지향을 우리가 얘기하기에 앞서서 대비돼서 이야기되는 프로그래밍 패러다임 중에 하나는 Procedure Programming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Procedure Programming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보는데요. 하나는 명령이 순차적으로 실행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이것보다는 이 Procedure이라고 하는 기능을 중요하게 사용한다라는 건데요. 이 Procedure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마도 가장 익숙할 만한 이름은 Function일 것 같고요. 함수. 그리고 똑같은 기능에 대해서 언어에 따라서 루틴, 서브루틴, 또 Procedure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아무튼 함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프로그램 패러다임, 또는 그러한 기능성을 제공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들, 이러한 것을 Procedure Programming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의 핵심은 바로 객체, 영어로는 Object에 있습니다. 자, Object Oriented Programming과 Procedure Programming의 관계는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Procedure Programming의 기반 위에서 이 Object Oriented Programming이 탄생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Procedure Programming이 갖고 있는 부족함을 Object Oriented Programming이 보완해주는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 뭐랄까요,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두 가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차이는 Procedure Programming에서는 함수가 있었고, 그 Object Oriented Programming에서는 함수가 당연히 있는데, 그 함수보다 더 큰 틀의 정리정돈 도구인 객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눈으로 보이는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이제부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건데, 아무래도 Object Oriented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당연합니다. 저도 한 1년 동안 방황했어요. 이게 뭔가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처음부터 낯선 것을 코드 레벨에서 보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일단 여러분이 이미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을 먼저 비유적으로 살펴보고, 여러분이 이미 익숙해하는 것이 사실은 객체지향과 본질이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림으로써, 객체지향에 대한 큰 틀에서의 어떤 인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코드를 보면 좀 덜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비유들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쳐봐요. 그런데 그 정보의 양이 많지 않다면, 그냥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죠. 다른 사람한테 직접 이야기하면 될 거고요. 그런데 정보의 양이 많아짐에 따라서 우리는 이 정보를 기록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페이지에다가, 종이에다가 정보를 기록해서 저장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종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서로 연관된 정보를 갖고 있는 종이들끼리 그루핑할 필요성이 생기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뭘 만드나요? 책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책이 많아지면 책들을 잘 정리, 정돈하기 위해서 책장을 만들고, 책장이 많아지면 서재를 만들고, 서재가 많아지면 비로소 도서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도서관과 함께, 전세계적으로 정보기술이 발전하면서, 전세계를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링크를 통해서, 또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말하자면 전세계적인 규모의 거대한 도서관이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떠한 것의 양이 늘어나면, 그 양이 늘어남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관리체계가 필요해진다는 것이죠. 그 관리체계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양은 늘어나지 않거나,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는, 또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상태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다시 코드로 돌아와 봅시다. 자, 프로그래밍, 또 코드라고 하는 것은, 음,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을 갖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코드들 간의 간섭현상이 일어나면서, 이 프로그램의 복잡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야를 소프트웨어라고 부르지만, 그 얘기는 변화하기 쉽다, 바꾸고 싶다라는 뜻이지만, 소프트웨어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복잡해지기 때문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복잡도에 도달한 소프트웨어는, 더 이상 소프트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저는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릇인데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복잡도의 크기를 나타내는 그릇입니다. 저 그릇보다 더 큰 복잡도는, 이 그릇으로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 이 그릇의 크기가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더 복잡한 걸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복잡한 걸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인간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크게 제가 생각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저 그릇에 담을 내용물을 버리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로 치자면, 기능을 제거하고, 새로운 기능을 넣는 것이죠.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테크닉이고, 두 번째는 이미 있는 기능을 잘 정리, 정돈해서 그 기능을 작게 압축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거기에 더 많은 복잡도가 들어올 수 있겠죠. 즉, 복잡한 것의 복잡성을 낮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더 복잡한 것으로 나아가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비유적인 얘기를 또 하나 해볼까요? 자, 이렇게 장난감들이 막 널브러져 있는 상태예요. 굉장히 심란하죠. 우리가 심란한 이유는 아마도 이 각각의 장난감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정신적인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이걸 어떻게 할까로 궁리하다가 이 수납장자를 사는 거죠. 박스를 사서 이 박스 안에다가 장난감들을 넣고 그리고 박스에다가 이름을 붙입니다. 이렇게 토이라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저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장난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이 저 장난감이라고 하는 박스에 적혀있는 이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정리정돈을 해놓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정신적인 에너지를 덜 쓰기 때문에 우리 뇌가 기분 좋게 느끼는 걸 겁니다.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프트웨어도 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여러가지 프로그래밍의 테크닉 중에서 바로 이 수납상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은 뭐가 있었나요? 펑션 함수가 있었습니다. 또 맥락에 따라서는 메소드라고도 부르죠. 또 프로시절이라고도 하고 서블루틴이라고도 하고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자, 이 함수 한번 우리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이제 코드라고 생각해보세요. 이미지에요, 이미지. 그리고 이 코드는 그냥 4줄짜리 단순한 코드가 아니라 매우 매우 복잡한 코드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 복잡한 코드가 여러분 프로그램에 막 있다면 그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것은 점점점점 불가능해질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서로 연관된 로직들을 이 함수라는 수납상자를 이용해서 그 안에 담고 그 함수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거죠. 우리의 이 화면에서는 두 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 함수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는 더 이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이 우리는 그냥 이 두 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것을 통해서 저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냥 두 라는 함수를 실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큰 틀에서의 이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저걸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마어마하게 복잡했던 프로그램의 복잡성이 저 한 줄의 코드로 단순해진다 라는 것이 바로 이 함수의 폭발적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 장난감을 모아놓은 수납상자의 이름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된다 라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함수가 없이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었죠. 처음부터 함수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함수도 이 프로그래밍이 발전하는 역사에서 나중에 등장한 것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함수를 통해서 음, 복잡성을 낮추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그러면 소프트웨어는 더 이상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아니죠. 자, 이렇게 기술이 발전한 시절에도 우리는 야근을 하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좀 쓸데없는 얘기인가요? 예, 소프트웨어도 여러분이 그 함수와 같은 테크닉을 이용해서 소프트웨어의 복잡도를 낮추는 것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이 뭐랄까요? 결국에 여유가 생기잖아요. 복잡도가 낮아졌으니까 그럼 그것을 또 다른 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통해서 역시나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빠른 속도로 복잡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함수들이 여러 개가 생기는 것이죠. 결국 함수가 많아지면 함수가 없었던 시절 함수 안에 들어가 있었던 코드가 많아지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함수들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들끼리 이렇게 이름을 비슷하게 한다거나 뭐 잘 그 같은 위치에 모아놓는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사용을 해서 복잡도를 낮추기 위해서 문부림을 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컴퓨터 언어를 만들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고민을 했겠죠. 그리고 그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리고 아주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서로 연관되어 있는 함수들을 정확하게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 함수와 변수들을 객체라고 하는 것으로 그룹핑합니다. 마치 박스에다가 저것들을 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객체에다가 적당한 이름을 붙입니다. 이를테면 토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 객체 안에 들어있는 함수들을 호출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토이.두원, 토이.두투, 토이.두쓰리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저 두원, 두투, 두쓰리라고 하는 저 서로 연관된 함수들을 다른 함수들과 구분되게 하는 것 본류하는 것 또 정리정돈하는 것이 객체 지향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다면성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래밍의 패러다임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시겠지만 상속, 다양성, 인터페이스 여러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체 지향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마치 인간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것처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많은 객체 지향의 다면성 중에서 일단은 제가 이번 시간에 실시해 드렸던 정리정돈, 복잡성을 낮추는 것 그리고 서로 연관된 함수와 변수를 그룹핑하고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는 것 요정도의 인상, 이미지를 가지고 객체 지향 수업에 참여하시면 조금 더 덜 고통스럽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상당히 추상적인 레벨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고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는 코드를 통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